대전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AI 디지털 교과서 교육과 관련해 다음 달 29일 정부의 예시안이 나오는 대로 교사 사용 연수를 진행해 차질 없이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상대로 도입될 예정이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해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예시안조차 나오지 않아 실체가 없다는 비판과 함께 월 구동료와 무선 인터넷망 설치 등 예산 소요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대전과 세종, 충남 교육감들은 AI 디지털 교과서에 급격한 도입에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